안녕하세요 새냐초나라입니다 봄이 되니까 이 새순이 올라옵니다 이 새순 올라올 때는 이 수선화나 상사화나 거의 비슷해 가지고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꽃이 피면은 수선하는 노란 꽃에 잎이 같이 있는데 이 식물은 잎이 두툼하니 부채 모양을 하고 있고 이렇게 봄에 새순이 돋아서 잎이 자라고 시들고 난 이후에 대가 올라와서 연분홍색의 꽃을 피우는 상사화입니다 이 상사화는 이렇게 순이 올라올 때는 꽃이 없고 또 꽃이 필 때는 순이 사그라져 없습니다 해서 서로 그리워한다 해서 상사화라고 부릅니다 이 상사화의 알뿌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상사화는 수선화가이기 때문에 수선화 알뿌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상사화는 꽃도 예뻐서 정원수 관상수로 많이 심는데 이 독성이 있는 유독식물입니다 해서 어린수는 나물로 먹지 않고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이 알뿌리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가을 이후에 이 알뿌리를 채취해가지고 잔뿌리는 제거하고 햇볕에 말려가지고 말린 것 3g 소량을 다려서 복용합니다 한데 유독식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문의의 상의 하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동의보감에는 이 상사화는 양기를 강하게 하고 정력을 도도는 약재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허리와 무릎을 보호하고 남자의 양기가 떨어졌을 때 이 발기가 되지 않을 때 사용하면 좋은 약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력이나 인용, 복망염, 항암, 거담, 알츠하이머 질환, 사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 상사화는 이 봄에 순이 올라와서 이 순이 지고 잎이 지고 나면은 대가 올라와서 연분행이라던가 또 노랑, 진노랑 등 꽃을 피우는데 상사화 중에서도 아주 붉은색 꽃을 피우는 붉은 상사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꽃무릇이고 이 상사화와 꽃무릇은 꽃 색깔이 다릅니다 물론 잎도 이 붉은 상사화, 꽃무릇은 겨울에도 잎이 살아 있습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상사화였습니다 그럼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